4. 화재가 발생할 때 불을 어떻게 꺼야 할까? 수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포말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들은 대부분 주된 수화 방법이 질식수화를 먼저 권장합니다. 기름은 물 자체에 잘 섞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물보다 가벼운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무거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보다 가볍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 뜬다 그러면은 물을 아무리 뿌려도 물이 밑으로 가죠. 기름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안 꺼지는 거죠. 그래서 냉각 소화는 별로 효과가 없고 바로 기름 표면에 불타고 있는 그 표면을 덮는 방법이 좋다 하는 거죠.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품입니다. 거품. 포말. 거품포죠. 두 번째로는 CO2가스죠. 이산화탄소를 분사를 하는 것입니다. CO2는 탄소 C가 이미 다 타버려서 더 이상 타지 않죠. 불연성이면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공기는 22.4리터의 질량이 29g 나갑니다. 이걸 보고 이제 공기의 평균 분자량 그렇게 말하죠. 약 29g 나가는데 CO2는 얼마나 나갑니까? C1에 원자량이 12. O1에 16자리가 2개면은 플러스 하면 44g 나가죠. 공기보다 2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참 무겁습니다. 따라서 무겁다는 말은 살포를 해놓으면은 밑으로 깔아앉게 되고요. 그리고 그 깔아앉는 탄산가스 자체가 이미 다 타버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지를 않는 불연성이기 때문에 화재의 면을 덮어서 공기를 차단하는 거죠. 주변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밀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이불을 덮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그러면은 공기 차단에 의한 질식 소화 효과가 나온다.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 분말을 뿌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공부할 때 분말을 뿌리면은 가루, 분말은 가루이기 때문에 가루로 덮어서 덮일 만큼 뿌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가루 그냥 기름에다 뿌리면 기름에 녹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에다가 밀가루 섞어보세요. 그냥 녹아, 그냥 섞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분말 성분은 화재면에, 화염에 닿게 되면 분말이 탑니다. 연소가 돼요. 열에 의해서 즉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서 탄산가스가 나옵니다. 대량의 탄산가스가 나오고요. 일부 수증기가 나오고 분말 종류에 따라서 삼정 같은 경우는 메타인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도 나오고 아무튼 화재면을 잘 도포를 하면서 불에 타지 않는 물질, 가스로 되는 물질이 CO2처럼 똑같이 탄산가스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질식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할론 소화약제를 말합니다. 할론 소화약제는 냉동에서 사용할 때는 에어컨이나 냉동기 속에 들어있는 프레온 냉매를 말하는데 불에 타지 않으면서도 증발이 잘 되면서도 공기보다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주변에 꽉 덮게 됩니다. 그걸 뿌리게 되면 불이 꺼진다는 거죠. 공기를 밀어내고 화재, 불꽃 타고 있는 그 면을 위를 덮게 되기 때문에 질식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할로겐 화합물 속에 포함된 불소나 염소 때문에 같은 저폭과 같은 성질이 있는 산소를 어때요? 같은 동료인데 더 센 것들도 있죠. 불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산소가 활동하는 즉 연소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그것을 억제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매가 아니라 반대 부정적인 총매라서 부총매 효과로 억제활동을 한다. 억제소화의 방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방법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연장이 적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속도가 빠르면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방법을 택해야죠. 그래서 가장 탁월한 것은 뭘로 봐야 될까요? 포말로 보는 거죠. 그냥 거품으로 바로 덮는 겁니다. 기름 위에 둥둥 떠서 기름 표면층을 거품층으로 완전히 딱 밀착해서 덮어버리는 방법입니다. CO2나 분말 같은 경우는 화재면이 굴곡이 있다든지 그러면 자꾸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어디까지 덮여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뿌려진 면이 다 눈에 보이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기름 표면에 덮여 있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지식 효과가. 자 부연 설명 보죠. CO2 탄산가스나 헬로겐 화암을 소화하시는. 이게 이제 기체로 된 거죠. 완전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는 방사가 중단이 되면 즉시 원래의 액면까지 다시 화재가 다시 번져옵니다. 확대되므로 방사 후에 다소 계속해서 덮여 있는 포말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탱크나 용기 안에 화재를 진압할 때는 화재면에 살포하지 말고 용기 암벽에 즉 탱크 같으면 화재가 발생했죠. 여기에 딱 분산하면 화재 때문에 튕겨 나올 수 있으니까 벽에 뿌려놓으면 타고 들어가서 퍼지는 거죠. 계속 덮는 거죠. 이렇게 암벽에 뿌려서 소화를 해야 된다. 올바른 소화 방법인 거죠. 두 번째 소화 방법. 벤젠이나 그 유도체는 CO2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어 있다. 나중에 이제 벤젠 유도체라고 하면 벤젠이 탄소가 6개가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6개의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화학식으로 보면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 C6, H6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벤젠이고 이 수소가 붙어있던 자리마다 떼어내고 뭔가 다른 것으로 새로운 양념을 첨가해서 붙여놓은 걸 보고 벤젠 유도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종류에서는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하튼 간에 포말이 가장 1순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포성에 있는 위험물. 수용성 위험물의 화재는 내 알코올포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포성이 뭐냐. 요즘 택배회사에서 나오는 소포로 붙여놓은 소화약제냐. 그게 아니고요. 소는 사라질 소입니다.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포는 뭐예요? 거품을 한자로 포 라고 합니다. 거품이 사라지는 거죠. 왜 이런 성질이 나올까? 원래 거품은 어떻게 만들어요? 물에다가 플러스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혼합한 거예요. 사실은. 하이타이를 잘 생각해보죠. 하이타이 분말만 있으면 거품이 일어나는 거 아니죠. 물에 풀어서 저어야지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품은 겉에 거품을 알갱이를 보면은 이건 다 물이고 이 방울 자체가 물방울이 깨지지 않도록 표면을 잡아주고 있는 게 표면 장력을 잡아주고 있는 게 거품 약제이죠. 포말 약제이죠. 따라서 이 거품을 이루고 있는 이 막 물로 되는 이 막이 사라져버리면은 뻥하고 거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액체일 때 뿌려진 밑에 이 기름 종류가 물에 잘 녹는 기름일 때 즉 수용성 액체일 때는 거품의 껍질을 이루고 있는 이 물의 성분이 녹아들어서 스며들어서 거품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걸 말합니다. 이럴 때에는 거품이 견딜 수 있도록 대표적인 이런 물질이 뭐냐면 알코올 종류인데요. 알코올이 가장 대표주자인데 이런 알코올 화재에서도 거품이 깨지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이 뇌는 인내한다. 견딘다. 그런 소리예요. 견딜 수 있는 알코올 포마를 사용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내 알코올 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정수량에서 정할 때 수용성으로 구본되어 있는 물질들 플러스 지정수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왜요? 지정수량에서 수용성을 지정을 할 때는 증류수를 50대 50의 비율로 기름과 섞어서 적은 다음에 교반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도 분리층이 보이지 않고 완벽히 섞였을 때를 말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이라도 물이 녹아들 수 있는 용의 성이 있으면은 수용성으로 간주를 합니다. 온도가 상승했을 때는 잘 안 놓은 것들도 잘 녹게 됩니다. 잘 녹게 돼요. 점점 잘 녹게 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는 그래서 수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정수량이 포함이 안 돼 있더라도 비수용성인 기름 가운데에서도 내 알코올 포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물을 무대포로 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수화는 금지입니다. 왜? 화재면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개 모양으로 뿌려주는 분무주수는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질식소화를 한번 보죠.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공기를 차단하는 거죠. 질식소화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사용한다. 뭐 설비는 고정된 것이고 이동하는 거면 기가 되겠죠. 소화기. 그런데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 반대말 등 아니에요. 여러가지 기타 등등이죠. 첫째, 물을 안개로 뿌려주는 물분무소화설비. 그리고 거품을 뿌려주는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재. 그리고 탄산가스를 뿌려주는 이산화탄소를 뿌려주는 CO2 소화설비.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할론 소화약재인데 냉매 프레온하고 똑같습니다. 메탄 CH4에서 이 수소 대신에 칠족의 원소, 불소나 염소, 브롬 이런 것 등등을 치환, 위치 교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라고 합니다. 소화약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분말 소화약재. 이걸 뿌려주면 분해가 되면서, 열혈에서 타면서 분해되면서 대량의 CO2가 일단 우선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런 종류들이 다 재식 소화에 해당이 되고요. 다 효과가 있습니다. 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고, 물분무소화설비 효과 있고요. 포 소화약재. 가장 저렴하게 가성비가 뛰어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냉각 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차게 식히는 거죠. 대표적인 주장은 뭐예요? 물을 뿌리는 거죠. 물. 물을 냉각 소화의 주된 재료로서 활용하는 이유는, 물은 값이 싸고 경제적이면서도, 물이 증발할 때 대량의 증발, 잡열, 많은 열을 한꺼번에 확 뺏어갑니다. 그래서 불이 타고 있는 현장의 열기를 빨리 없앨 수가 있어요. 불이 타고 있는 불 자체의 온도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이 못 타죠. 불이 불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물보다 무겁게,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이런 것은 물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물보다 무거워서 물을 뿌리면 물이 오히려 위로 떠요. 기름 밑으로 깔아넣는 게 아니고, 물에 녹지도 않으면서, 그런 물보다 무거운 물질은 화재가 나면, 물을 뿌려놓으면, 그 타고 있는 화재면 위에 물이 그냥 고이게 됩니다. 물을 덮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항화탄소가 있는데, 특수인화물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이항화탄소는 바로 이항화탄소 저장하는 탱크 자체에 물을 뿌릴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항화탄소는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조 속에, 물통 속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조 속에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각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수용성 액체의 화재 시에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물에 녹는 알코올 종류나 이런 것들도 불이 나면, 당장 물을 뿌리면 효과는 없지만, 계속 물을 뿌리고 있으면, 알코올 도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은 너무나 물의 성분이, 증류수 성분이 많기 때문에 불이 안 붙어요. 증류수의 순수한 알코올이 몇 퍼센트, 중량으로 해서 몇 퍼센트 섞여 있느냐가 도수인데, 도수가 낮다는 말은 물이 대부분이고, 알코올 성분이 얼마 안 들었다는 것이고, 도수가 높다는 것은 반대죠. 도수가 높은 알코올이 불이 붙지 않습니까? 도수가 낮으면 불이 안 붙고요. 따라서, 도수가 높은 중량 60%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알코올의 화재가 났어도, 계속해서 대량으로 물을 뿌리게 되면, 그 알코올이 점점점점 도수가 낮아져서, 희석이 되어서, 결국에는 불이 꺼지는 거죠. 다량으로 물을 뿌리면. 그런 경우는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그러나 언제까지 불 꺼일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대량으로 뿌려서 희석이 될 때까지. 차라리 이런 알코올 종류, 수용성 화재는 그냥, 알코올 종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 포호말, 특수 포호말, 내 알코올 포호말을 사용해서 불을 얼른 신속하게 끄는 게 좋죠.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 4, 6 위험으로 공부하다 보면은요. 여러가지 대표 품목 몇가지 막 이렇게 공부를 해도, 명칭들이 되게 어려워요. 이 자주 등장하는 명칭에서, 이 관능기 명칭과 특징. 여러분이 위험을 기초화학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활용하면은 효과가 배가가 되고, 만약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이라고 해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화학실 끝에 보면, OH,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는데요. 이 OH는, O는 물론 산소고, 원자가. H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지 마시고, OH는, 앞에 탄소, 수소로 주재료가 된 것들 명칭이 있고, 뭔가가 물질이 있고, 끝에 OH,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건 알코올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하나가 붙어있으면, OH가 하나가 붙어있으면 알코올이에요. 그런데 OH가 두 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알코올기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은 명칭을 글리콜, 그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 앞에 뭔가 물질이 있고, 탄소수소로 되어있는 물질이 있고, OH가 알코올이 세 개가 이렇게 되어있다. 가로로 묶었다는 것은, 이 덩어리가 통째로, 그런 뜻입니다. 세 개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명칭을 글리세린, 그렇게 말합니다. OH가 하나 붙어있는 물질은, 알코올인데, 일가알코올, 그렇게 부르고, OH알코올기가 두 개가 붙어있는, 이런 물질은 이가알코올, 이가알코올을 글리콜이라고 하고요. OH가 세 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삼가알코올, 글리세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코올이 붙어있는 경우는, 끝에 OH알코올, 알코올이 되어있으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알코올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특징이 물에 잘 녹아요. 사류위염물은 기본이 물에 안 녹는 거죠. 물에 안 녹아요. 녹지 않는 특징. 그런데 사류위염물 가운데서, 독특하게 물에 녹는다? 그러면 받을 필요가 있죠. 왜? 화재를 진압할 때, 그냥 맹숭맹숭한 포마를 뿌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특별한 포마를 뿌려야죠. 두 번째, 나트륨, NA 나트륨이죠. 또는 나트륨이나 칼륨, 또는 알칼리금속, 리튬, 뭐 이런 것 등등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수소가 발생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에틸알코올, 나트륨 칼륨을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증기나 또는 액체 자체는, 마취성을 띠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시신경을 마취하고, 심한 경우는 독성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탄소수소 결합물질이 나오고, 탄소 나오고 수소가 몇 개 이렇게 된 것을, 탄소수소 화합물 또는 탄화수소류, 이게 다 기름 종류입니다. 그 끝부분에, CHO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어요. 이것은 한꺼번에 읽으셔야 돼요. 뭔가 앞에, 탄소수소가 주재료가 되어있는 게 나오고, CHO가 끝에 붙어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한꺼번에. 이 명칭이 뭐냐? 조시라고요? 아, 조시 아니요. CHO, 조시, 성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명칭이 알데히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앞부분에 알데히드, 무엇? 알데히드. 앞부분 따로 읽고, 그 다음에 알데히드. 그렇게 읽습니다. CH3를 메틸이라고도 읽지만, 아세트라고도 읽어요. CH3를 아세트. 그래서 아세트 또는 메틸 같은 말이고요. CHO 읽어서 알데히드. 그렇게 읽습니다. 알데히드끼가 달라붙으면, 가장 중요한 특징, 물에 잘 녹아요. 알코올처럼 잘 녹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리오물 종류에서 무슨 무슨 알데히드. 그러면은, 불 끄는 방법은, 네알코올포를 사용합니다. 일반 포마를 쓰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독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면 탄소수소 종류로 되어있는, 탄소만, 수소만으로 되어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어떠냐? 대부분 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벤젠 종류 빼놓고는, 대부분 없고요. 뭐 상원에서 기체로 되어있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 다음에 이제 액체로 넘어오는, 펜탄, 핵산,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종류들은, 그냥 단순한 기름일 뿐입니다. 무색, 무치, 무미가 특징이고요. 대부분 독성이 없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물에 녹지도 않고, 독성도 없고, 이런 것 등등이, 이 독특한 것들이 끝에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성질이 확 바뀝니다. 아무런 특징이 없는 것이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런 특징이 없는 띨띠한 것이 성질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탄화수소 화합물의 성질을 주장을 하고, 성질을 관장할 수 있는,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관능기라고 합니다. 관능기 명칭들을 알아두면, 이런 것들이 화학식에 섞여 있거나, 이런 명칭이 붙어 있다면, 바로 대표 특징을 알 수가 있다. 물질명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관능기 명칭으로 특징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CEO가 가운데 끼에 있는 경우입니다. CEO 주변에 이렇게 하나씩, 조그만 가지가 쳐져 있는 것은, 이 부분에 탄화수소류 종류가 오는 건데요. 주로 뭐가 오냐면, 띨띠기가 와요. 띨띠기. 제가 외우 쉽게 띨띠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메탄, 에탄, 프로판, 뭐 등등도 있는데, 메탄은 CH4, 에탄은 C2H6, 프로판은 C3H8,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프로판 밑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이 두 개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소 하나를 떼버리면 어떠냐? 분자가 못 됩니다. 띨띠한 물질이 되는데요. 이게 CH3, 그러면 분자가 못 돼서 못 됐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가지 하나를 뻗은 채로 표시를 하고요. C2H6에서 수소 하나를 떼내서, 5가 되면, 5가 되면, 역시 가지 하나를 뻗는데, 메탄이 띨띠라다. 그래서 이것을 메틸기. 그 다음에 이것은 에탄이 띨띠라다. 그래서 에틸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띨띠란, 나사가 하나 빠져있는, 이곳에는 반드시 섹시한, 관능기가 달라붙어야지만, 비로소 분자가 되면서, 제자된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지가 하나가 뻗어있는 것은, 띨띠란 것이 있고, 끝에 붙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띨띠란 것이, 양쪽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읽는 방법은, 앞에 띨띨 1번, 뒤에 띨띨 2번, 띨띨띨띨띨 읽고 나서, 가운데 명칭을 읽어주는데요. 가운데 명칭 CO를 한꺼번에, 케톤 그렇게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명명법을 가지고 읽어보면, CH3, 띨띠란 메틸이죠. CH3, 띨띠란 메틸이죠. 메틸, 메틸 케톤입니다. 메틸이 2번 나왔기 때문에, 1번이 나오면, 모노이지만, 2번이 등장하면, D, 3번이 등장하면, 트리, 4번이 등장하면, 테트라, 이렇게 나오고요. 모노는, 어차피 하나니까, 모노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테트라로 나오는 것은, 시험 문제에 의하면, 거의 뭐, 등장을 하지 않고요. D나 트리라고 하는, 명칭은 자주 등장합니다. 디니트로 벤젯, 디니트로 소, 또는, 트리니트로 톨루엔, 뭐, TNT, 이런 것 등등 할 때, D나 트리가 자꾸 등장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D라고 하는 것은, 두 개다, 이런 소리고요. 메틸이, CH3, CH3, 메틸 두 개, 가운데 케톤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D 메틸 케톤을, 관용적인,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아세톤, 그렇게 말합니다. 아세톤. 이것은 물에 녹습니다. 성질이. 그리고, 저급은 좋은 용매로 사용합니다. 저급. 이제 고급이란 것은, 무거워진 걸 말하고요. 메틸 대신에, 에틸, 에틸 붙어있으면, 고급이 되고요. 급수가 높아져.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체급이 높아지면 어때요? 무겁잖아요, 중량이. 저급은, 가벼운, 메틸, 메틸, 이렇게 붙어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띨띠한, 탄화수소류 띨띠기가 붙어있고, 뒷부분에, COOH, 이렇게 명칭이 끝나면, 화학식이 끝나면, 이름 자체는, 이걸 통째로 읽어서, 카르복실산, 그렇게 읽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시에 나와있는, CH3, COOH는, 이걸 읽을 때, 메틸, 그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COOH는, 통째로, 카르복실산, 메틸, 카르복실산, 또는, CH3를, 메틸기로도 읽지만, 뭐라고도 읽는다고요? 아세트라고도 읽는다. 아세트기. 아세트, 카르복실산, 그렇게도 하고요. 메틸, 카르복실산, 또는, 줄여서, 아세트산, 그렇게도 읽습니다. 아세트산. 아세트산, 이게 이제, 초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희석을, 아주 연하게 희석을 해서, 식초로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가운데 5가 들어있고, 양쪽으로, 띨띠한 것이, 달라붙어 있을 때, 가운데 산소 5는, 에테를 그렇게 읽습니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들, 메틸, 메틸이 달라붙어 있거나,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휘발성이 있구요. 증기가 잘 나오죠. 그리고, 마시면은, 그 증기를 마시면, 마취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C2H5 그러면은, 에탄에서, 수소 하나를 띄어낸, 에틸, 에틸, 두 개가 되구요. 가운데 에테르, 에틸이 두 번 나왔으니까, 디에틸, 에테르.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를, 한글로 전부 다, 안 쓰고, 가령, 2. 2. 에틸, 에테르. 사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양쪽에 띨띠한, 메틸, 에틸이 나오면서, 가운데, 통째로, COO,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인데, 또 이걸 줄여서, COO를, 케톤, O를, 에테르, 케톤, 에테르, 이렇게 읽으면 안되구요. COO를 통째로, 에스테르, 그렇게 읽습니다. 에테르나, 에스테르나, 테르테르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금은, 방향성, 향기가, 방출이 됩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냄새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에스테르가 붙으면, 향기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 앞에, CH3, 뒤쪽이, CH3, 메틀메틀 두개가 있으니까, 디메틀, 가운데, COO, 그러면은, 디메틀, 에스테르,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은, 읽는 방법과, 이 명칭을, 위험 물질명을, 읽는 방법,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을, 얼른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물에서, 대표적인 특징을, 추리는 것은, 어차피, 화재 위험이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끌 수 있다, 없다, 얼른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수용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물이 녹을까, 안 녹을까. 두 번째로는, 화재 진압을 할 때, 불안연연소가 되거나, 또는, 연소가 되면서, 나오는, 발생하는 게스가, 과연 독성이 있을 것인가. 또는, 불이 안 붙었어도, 체류가 된, 그 게스 자체가, 사람이 흡입하면, 독성이 있거나, 마취가 되거나, 죽지는 않을까. 즉, 마취라든지, 또는, 독성 여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특징을 외울 때는, 독특한 특징 몇 가지 외울 때는, 바로 이런데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정리하실 때도요. 그 다음에 보관 시에, 저절로 인하의 위험성, 폭발의 위험성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절로 보관을 잘못할 때, 그럴 경우에,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과,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과산화 물질, 어차피 연소가, 가연물질이 산화되는 것이, 연소 반응인데, 그 준비 전 단계로, 이미 과산화 물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누군가 조금만 건들기만 하면, 바로 대형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물질들을 몇 가지, 중점적으로 주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뭔가 띨띨한 게 앞에, 물질명이 나오고, 끝부분에 NO2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NO2는, 명칭이 니트로입니다. 니트로. 그리고, NO2가 붙어 있는 걸 보고, 니트로 화합물, 그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면, 벤젠은, 이 육각, 각진 부분에 탄소가 다 들어가고, 다시 수소가 6개가 붙어 있는 게, 벤젠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수소 하나를 떼어내고, 떼어내는 자리에, NO2가 붙어 있다. 즉, NO2가 니트로죠. 니트로가 붙어 있는 벤젠이다. 니트로 벤젠인데요. 탄소는 가운데, 육각형 중심에 다 들어있으니까, 6개, C6, 수소는 6개였는데, 하나 떨어져 나왔으니까, 5개 남아있죠. 하나 떨어져 나간 자리에, NO2가, 통째로 붙어 있는 거죠. 니트로가. 자, 그러면은, 앞으로 화학식이나, 또는 시성식, 이런 걸 볼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앞쪽에 C6이 시작되면, 대부분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벤젠이었는데, 수소를 떼어내고, 뭔가를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남아있는 개수와, 뒤쪽에 달라붙어 있는, 치환이 되는 관능기가, 총 개수를 합하면, 이것도 6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나중에 맞추실 때, 여러분이 꼭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NO2가, 두 개가 붙었다 그러면, 수소가 하나 줄게 했죠. H4가 남겠고, NO2가 이렇게, 두 개가 붙는 거죠. 니트로가. 그러면은, 디니트로 벤젠, 그렇게 있습니다. 원래 벤젠에서, 니트로를 두 개 붙인 거죠. 만약에, 세 개를 붙였다 그러면, 수소는 세 개만 남고, NO2가, 세 개가 붙었다.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러면, 트리니트로 벤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앞쪽에 뭔가 띠띠란, 탄화수소류 화합물이 나오고, 끝부분에, NH2가 달라붙어 있을 때는, NH2라는 명칭 자체를, 아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염기성을 띠고요, 아민은.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띠어내고, 아민기를 붙으면, 아민벤젠, 습관적인 사용하는 명칭이, 관용 명칭이, 아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6, 그러니까, 벤젠에서 시작된 거고요, 수소 5개 남아있고, NH2가 통째로 하나, 그래서, 총 합하면, 6개, 그래서, C6, H6 구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역시 앞쪽에, 탄화수소류 띠띠란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CHCH2, 이렇게 통째로 씁니다. CHCH2는, 비닐기라고 합니다. 명칭이 비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민벤젠처럼, 벤젠에서 출발을 했는데, 수소를 하나를 띠어냈기 때문에, 5개만 남아있고요, 하나 띠어낸 수소 자리에, 비닐기가 붙어 있어요. 요것을, 비닐, 벤젠, 그렇게 말하고요. 뭐, 아닐린 같은 경우는, 수소는 다 주변에 생략하고, 받는기 붙어있는 것만 표시하는데, 보통, NH2, 이렇게 하면은, 아민벤젠, 그렇게 되고요. 비닐기란은, 이 벤젠 구조에, 수소 하나 떼어내고, CHCH2, 이렇게 비닐기를 써주면 됩니다. 비닐기가 붙어있는, 벤젠 구조, 이런 소리고요. 요건 별칭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인 명칭이, 스틸렌,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처럼, 중간에, 뭐, 메탄, 에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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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는 명칭들, 다, 알에서 깐 것들이다, 그래서, 알칸족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수소를, 수소를 하나를 띄어낸, 띠띠한 것을 보고, 전부 다 알킬끼, 그렇게 말하고요. 알칸족, 그러면은, 메탄, 에탄, 뭐, 이런 거 등등이고, 알킬끼는, 메틸, 에틸, 이렇게 되어있고요. 알칸족은 어떻게 되어있냐, 구조가 보면은, CH4, C2H6,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사실 이 명칭이, 탄소를 주변으로, 수소가 다 빽빽하게, 붙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탄소 주변으로는, 반드시 가지가 이처럼, 하나, 둘, 셋, 네 개씩, 뻗어있어야 되는데요. 탄소가 원소주기율표에서, 사족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네 개밖에 없어요. 분자가 되려면은, 팔우설에 의해서, 최외각 전자가, 항상 팔각형이 채워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씩 전자를 내놓고, 상대방이 누군가가, 달라붙어서, 그 달라붙는 원자도, 전자 하나를, 같이 공동으로 내놓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공동소유결합,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이 가지 뻗어있는 하나가, 두 개를 의미해요. 전자 두 개, 한 쌍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개를 뻗으면은, 네 쌍, 팔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개가. 자 이처럼, 왼쪽에 있는 것은, 탄소가 하나, 수소가 넷, 두 번째는, 탄소가 둘, 수소가 여섯,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 수소 개수를, 계산할 때 보면은, 수소 개수는, 앞쪽에 있는, 탄소 개수, 곱하기 2배, 위아래 2배, 양쪽에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특징이, 명칭이 끝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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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끝나는데요. 영어로는 원래, 맷, 에인, 맷, 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로는 원래, 앳, 인, 앳, 앳, 에인, 앳, 안,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으로 읽을 때는, 연음으로 그냥, 맷, 안, 그렇게, 앳, 그렇게 읽는데, 영어로 쓸 때는, 맷, 안, 앳, 안,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알에서 깐, 우리나라 성시들 보면 대부분 조상들이 알에서 깐 족속들이 많죠. 유기 화합물 생명체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 알에서 깐 족속들인데, 전부 다 알칸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화합물들을, 그런데 이 자리에서 수소를 하나씩 다 띄워내버리면 분자가 못 돼요. 뭔가 수소가 하나 떨어졌으면 띨띨하게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분자가 못 돼서. 이 분자구시를 못하는 것에 누가 달라붙냐면, 바로 섹시한 관능기가 달라붙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에 성질을 바꾸나 하니 있더라도, 생명을 부여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관능기 명칭들이, 아멘기, 니트로기, 비닐기, 이런 것 등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읽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런 게 달라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질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관능기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관능기의 성질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사활의 위험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때, 별로 어려움 없이 특징을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CH3 그러면은, 메탄이 띨띨하다고 하시면, 메틸, C2H6, 에탄이 수소 하나 부족해서 띨띨하면, C2H5, 그래서, 에틸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알칸이, 분자가 못되고, 띨띠한 알칸이다. 그래서, 알킬기, 그렇게 말해요. 기가 붙어있는 것은, 전기 성질을 띄고 있다. 이온 상태다. 이런 이야기고요, 사실은 분자가 안되어있는 상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